근데 그 저기 유원형 씨 옆에 있는 분은 누굴 잡으러 오신 건가요? 아 이분 저랑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을 모시는 프로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 친구야 피지컬로 화제가 되고 있는 아 맞아 맞아 근육으로 자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수원구치소에 박정호 교도관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구치소요? 수원구치소 교도관님이세요? 네네 수원구치소에서 지금 18년째 근무하고 있는 교도관 박정호입니다 아니 근데 교도관님하고 왜 친해진 거예요? 뭐 제가 그 안에서 만난 건 아니고요 유키즈 프로그램에 우리 교도관님이 나와주셔서 그때부터 인연이 되었고 최근에는 피지컬로 대결하는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해주셨고 무엇보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야 아 똑똑해요? 중학교 때 정규 1등이셨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되시기 전에 원래는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피지컬로 봤을 때는 뭐 김동현 씨가 뭐 뒤지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오늘은 좀 많이 좀 왜소해 보이네요 제가요? 예예 근데 저는 이제 실전 근육이 꽉 차있고 네 이쪽은? 이제 좀 이제 약간 패션 근육 패션! 패션이다! 패션형 근육 아니냐 정확하게 보시는데 제가 약간 관상용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? 아 인정해주세요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재미네 스튜디오에 들어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팔씨름대가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했던 프로가 안 끝난 줄 알았어 팔씨름대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괜찮으시면 한번 어? 두 분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두 분의 오버 더 톱을 한번 해보자 이거 있어? 아 이거 가능한지 언제든지 아 그래요? 괜찮으세요? 아 저... 이게 또 김동현 님의 손을 잡아 보는 기회가 또... 자 좋습니다 그럼 팔씨름대를 뭐야 뭐야 바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빅매치인데 자!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미니게임이에요 파이팅! 파이팅! 더 크시네요? 너무 크신데? 야 몸 너무 좋으시다 너무 크시다 어? 너무 크 가까이서 보니까 더 높으세요 그렇죠? 오우 되게 크시다 구격이 너무 좋으시다 네 잡으시고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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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꽃 튀긴 것 같지 않아요? 난 손에서 야 근데 동현이 형도 평소에 관리를 엄청 잘하기 때문에 응 씨름 사빠 싸움처럼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힘... 아 힘 너무 준다 아 아 지금 추첩스럽네 지금 꺾였어요 꺾였어 아 꺾이면 안 돼 힘 주지 마세요 네 준비 어? 힘 주지 마요 힘 주지 마요 힘 주지 마 하나 준비 시작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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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는 이제 슬립이라고 해서 다시 재경기에 들어갑니다 아 이거 꺾이지 않나구나 땀이 나가지고 땀이 나가지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원래 스트랩을 감아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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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음이 형 니네 다리 어떻게 움직이야? Who 하는데 운allen Å우 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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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Deck 오오 오우 왈아 오우 오 오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한 거죠 으 아 으깠 굉장히 완전이 경와데